가지고 싶다와 필요한 것과 헛갈리게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삶속에 녹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월급에 대한 자유였습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자유 가장 중요한 물욕으로부터의 해방을 반갑습니다 홍사장입니다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내가 얻는 자유와 해방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유와 해방감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삶속에 녹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미니멀리즘을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이런 물건 아니면 거칠애로 많은 표현을 했습니다 옷을 좀 멋지게 입고 신상을 입어야지 세련된 놈이구나 좋은 물건 아이폰을 차고 있어야지 트렌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고 남들의 치선 남들의 말에 센스있게 반응해야지만 좀 센스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집착을 했습니다 새로 나오는 물건들, 새로 나오는 옷, 새로 나오는 신발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했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구매하면서 소비를 계속했고 물건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는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던 거죠 스스로 그 강박관념에 얽매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거웠죠 힘들었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? 내 삶이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던 거죠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낸대라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물건들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, 미니멀 라이프를 삶 속에 녹이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됐고 자신에 대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급에 대한 자유였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미니멀 라이프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자세히 파악을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냐를 알게 됐을 때 나의 위치를 파악했을 때 이 월급이라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월급은 늘어나지만 삶이 더 풍족하지 않는 이유가 월급이 늘어난 것보다 자기의 소비 지출이 더 올라가는 거죠 나는 이만큼 위치에 있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라는 주변 시선들 때문에 월급이 500만원이든 월급이 1000만원이든 수입이 올라가는 만큼 지출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풍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이 올라가고 내 위치가 바뀜에 따른 지출이 아닌 내 스스로 내 기준에 맞는 비용 미니멀 라이프 비용이 얼마인지를 본다면 그 선을 유지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수익이 올라간다면 그 쌓이는 돈은 계속 늘어나겠죠 제대로 된 미니멀리스트들은 계속해서 돈이 쌓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월급에 매어서 월급이 나오지 않을까 봐 월급이 줄까 봐 두렵고 떨고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 나는 회사를 통해서 발전하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닌다 월급이란 말에 얽매어 있지 않는 회사와 나는 서로 발전하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미니멀 라이프 비용 그리고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소비를 바꾸게 된다면 그 월급이란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는 잦은 조직 이동 때문에 조직 변화 때문에 이동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컴퓨터 책상 위에 소지품들이 쌓였기 때문에 한 번 이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짐을 싸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한 번에 한 달에 두 번 또 이동을 해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듯이 모니터 두 대, 키보드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서랍장에 있는 물건들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역시 그렇고요 또한 이렇게 가볍게 살게 되면 청소 역시 매번 닦는 것도 힘들지 않고 다른 분들은 청소 한 번 하려면 이 소지품들 다 치우고 하는 게 엄청 스트레스기 때문에 청소를 거의 하지 않죠 저는 출근해서 물티슈로 한 번 바닥, 책상 위로 싹 닦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매번 청소를 하게 되고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역시 물건을 비우고 가볍게 된 이후로는 이사에 대한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.5톤 하나로 내 식구의 짐이 전부 다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사를 한다 해서 스트레스 받을 게 없고 나와 있는 짐만 챙겨서 싸두면 이삿짐센터가 다 알아서 하겠죠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미니멀리즘을 접하게 되면서 이동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내 몸 하나 이동하는 것도 가볍지만 회사에서의 자리 우리 집에서에 대한 이동 이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억압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물욕으로부터의 해방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물욕들이 엄청났는데 지금은 오래전에 샀던 것들 이 아이패드도 정말 오래 됐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맥 맥프로 전부 다 오래된 것 오래된 것들이지만 내가 소유했고 내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 작업할 때 필요한 것들은 아무리 오래된 것들이라도 고쳐 쓸 수 있으면 계속 고쳐 쓰고 있고 아껴주고 필요에 의해 산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자유 두 번째 월급에 대한 자유 세 번째 이동에 대한 자유 네 번째 물욕에 대한 자유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고도 많은 자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살면서 정말 이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인지 들여다보시고 한 번은 도전해 보셔서 삶의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의 도구로 사용했고 이것을 재테크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큰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느낀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가 아닌 내가 좋았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고 알려드리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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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